완전 제 스타일이길래 제가 손톱도 날리고 저번에 몰래 가게에 선물도 두고 왔거든요. 아 근데 왜 벌써 종이 나? 선물까지 줬다며? 네. 부담스럽 되나 보랜. 개짜장님은 왜 상도 안 타셨는데 노총각 되는 에스컬레이터에 타신 거예요? 두 분 손잡고 뭐하고 계세요? 나만 빼고 연애하는 이 더러운 세상! 막자! 여부장님이 잘못하셨네요. 두 분 나이 드실 대로 드셔서 사귀는 것 좀 주책맞긴 하지만 어때요?